공평항 주차장 공평항 주차장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던지면 되는거에요? 공평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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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던지면 되요? 알려주세요 경기도사람들 경기도사람들 경기도분 알려주세요 안녕 어디서 먼저 던지면 됩니까? 어디서 던지면 됩니까? 물들 맞춰봤어요 여러분 아는사람이 아무도 없어 공평항 아는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기 유명한대가 아닌가봐요 고기업교로 유명한대야? 그게 아니라 낚싯방에 물어봤어 선생님 여기 나 공평항 갈건데 혹시 거기 고기 잘 나와요? 여쭤보니까 안나온대 야 사장님도 안나온대 야 낚싯방 주인님이 안나온다면 진짜 안나오는거야 여기서 티라는건가? 여긴 맨날 다 석축이야 서랜 다 석축이야 어떻게 된게 어디요? 배를 찾으세요 배 여기있어요 배찾았어요 야 여기다 여기 야 배찾았어 여긴거 같아 대우밭 배찾았어 던질데가 없어 던질곳이 없어 던질곳이 없어 던질곳이 없어 배되는곳 찾았는데 피싱피어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데요? 피싱피어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건 뭐 유루터에요? 걸어서 걸어서 오븐 야 나 길 좀 알려줘 야 걸어서 오븐이래 야 알려줘 피싱피어 어딨어? 알려줘요 도보로 오븐 알려줘 피싱피어 여기가 내 주차장이거든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쭉 여기로 쭉 여기로 쭉 갈게요 여기로 쭉 갈게요 오늘 그리고 방송은 오래 못해요 오늘 부산 갈거라서 그래서 그래서 오늘 거의 쩜락 수준으로 좀 했다가 가겠습니다 지금 물때가 12시 만조에요 한 2시간밖에 못해 저기요 죄송한데 피싱피어가 어딨어요? 피싱피어요? 네 여기 안쪽으로 가시면 되요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뭐 들어가래 어? 야! 야! 사람 좀 오지게 몬트 던져났네? 대박 아! 사람 좀 몬트 많이 던져났네 어허 야 반갑다 씨 야 반가워 저기 낚시하는 사람들 보니 몬트하는 사람들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갑지? 여러분 여기 서희는 망둥어 뭐 넣으면 나온다고 하는데 뭐 망둥어 사이즈가 뭐 뭐 뭐 으쩌길래 으쩌길래 뭐 서희는 망둥어 하는지 남 잡아볼게 저 구마 낚시공원이네 여기 완전 어 빨판 좋고 좋아 마음에 들었어 어 이 자리 좋은데 바람이 지금 일로 부니깐 일로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사람 오지게 많아 공공으로 엣 공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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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팅 어 공공 좋은지 창출 여기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어 여기에서 야지 여기 옆에서 해도 되나요 여기 옆에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해야지 화랑맡았어 바람이 일로 캐스틱바 우와 지렁이 샀어요 대물싱싱이 대물싱싱이 두 마리 와 근데 진짜 대물이네 싱싱하네 진짜 우동통통하다 진짜 우동통통 지렁이 진짜 싱싱하다 대박이야 대박 서해에서 고무고무를 외치다 서해에는 뭔가 여기는 원투밖에 없으니까 뭔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분들 밖에 없어서 좋아 오히려 나는 지금 맞바람이 아니라서 바람불 때 캐스팅하는 게 좋아 더 멀리 가 입지? 어디? 입지 안하는데? 바람 아니야? 사람을 벌렸어 내가 까먹었어 경두부 캐스팅 굿 여기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숫대가 야 이거 왜 이렇게 저거는 그거 아니에요? 루어떼 아니야? 길이가 거의 루어떼데? 왜 이렇게 길이가 짧지? 저 루어떼 맞죠? 나도 이제 루어떼 원숫대 알아본다 어 많이 컸다 많이 컸다 아 내가 여기에서 핑크핑크를 들고 와야 되는데 유정비였대 그러면 딱 칠 텐데 유정비였대 4m 60짜리 아 4m 20짜리 겁네 긴 거 근데 비거리는 30 나 그거 비거리 겁나네 나 그거 비거리 겁나네 30m 달려가 그 비거리 그 비거리 입질 않나? 야 내꺼 입질 않나 대박이야 뭐야 있는거야? 뭐 무슨거야? 뭐야? 망둥아 동성애 성애 망둥아 성애 망둥아 성애 망둥아에요 성애 망둥아 이건 성애 망둥아에요 저의 첫 손맛 축하 기억하 성애 망둥아는 더 귀엽게 생겼어요 고급지게 생겼어요 성애 망둥아 성애 망둥아 성애 망둥아 일단 한마리 성공 한마리 이거 유핑 장 탔던지 지금 몇 미터 나와요? 낚싯대마다 좀 달라요 제일 많이 난 캐스트마스터 이걸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거 근데 난 멀리 던져봤다고 50m 밖에 안나와 근데 리를 하루 전에 감았잖아요 라인을 그러면은 그날에 그날 바람같이 타서 감으면 100m 이상 날아가는거 같아 빡빡하게 감고 바람같이 타면 100m 이상 날아가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가상 가상 하상 사상 갈리 뭐야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오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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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